안녕하십니까 오브입니다 방금 봤던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탱크입니다 엄청 큰 탱크 엄청 큰 탱크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까지 한 3층이죠 지하 2층인데? 여기가 엄청 끝이 없어요 한 20? 한 10m 정도인 것 같은데? 자 이제 다시 지하 1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가 이 양석 파충류관 관련된 러브가 있어요 네 보니까 양석 파충류관 관련 관련 양석 파충류관 관련 네 어 방금 전에 본 그 탱크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몽기테이 스키니크랑 여기는 특별한 파충류가 있습니다 몽기테이 스키니크랑 다음은 악슬로털 어 물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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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악슬로털 핑크 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갑시다 여기에 또 참개고리가 있답니다 참개고리 꼭꼭 숨어있는 것 같은데 찾아주셨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황제영원입니다 황제영원도 꼭 숨어있는 것 같고 다음은 북방산개구리입니다 어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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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올라가고 다음 마지막으로 악어가 보겠습니다 파트너GAN 악어거북이 어디로 가는거야? 여기 거북이 엄청 커요 무슨 거북이야? 여긴 악어거북이요 아 또 올라오면 안경 카으만 아가가 있어요 블루타임 스킨크 아 여기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귀여기도 여기있거든요 유모매스틱스 게리 이게 marriage 보여요 볼파이트 어? 응 어디로 갔지 세나파니에타 오오오오오오오오 와 워오오오오오 안들면서 워오오오오오 어워오오오오오 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레오파트 육지겨보 어디로 갔죠? 매직한 블랙킹스네이지 참기 쉬운 거 싫던데 오 여기 있습니다 못먹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나요? 여기 있나요? 마지막! 칼꼴이 영원히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자 오브에서 만날 안녕